마하반냐바라밀다 심경관자체보사리 깊은 밭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오니 공안 것을 비추며 보고 뭔가 고통에서 건지는 이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공이요 공이고 새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연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새기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담까지도 없고 고진별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달괴보살은 받냐바람일 딸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땐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받냐바람일 딸을 의지함으로 재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받냐바람일 딸은 가장 신기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헌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받냐바람일 따주를 말하리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아재 아재